일상 유튜버이숭인 반갑습니다 일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여하는 커밋뷰티 페스티벌 그 2회를 초대하려 합니다 작년에 제가 커밋뷰티 1회에 참여해가지고 무대에서 희용사 데뷔 무대가 보여드리면서 PMI 쇼 진행하고 희용사 티셔츠도 선물해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캐리커처 부스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소속 친구분들, 선착순으로 오시는 분들 한 해 가지고 얼굴도 간단하게 그려드리면서 선물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게도 커뮤 뷰티 2회차에 또 제가 초대되게 되었는데요. 초대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고자 커뮤 뷰티 초대권을 15분께 추첨을 통해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선정되신 15분은 친구 한 명 데리고 올 수 있는 2인권이니까 꼭 친구랑 같이 외롭지 않게 오시길 바랄게요. 혼자 오셔도 상관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영상과 같은 썸네일을 인스타 피드에 업로드를 할게요. 그 인스타 피드 댓글에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초대권 응모가 되십니다. 선정되신 15분들은 이후에 따로 커뮤 뷰티 공식 계정을 통해서 초대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이번 커뮤 뷰티에서는 저번에 커뮤 뷰티랑 동일하게 저도 무대 한 번 그리고 캐리커처 부스를 운영을 하는데요. 또 달라진 거는 NTMT라는 퍼프 브랜드에서 제가 깜짝 세림님과 함께 양해를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한 시간씩. 2월 9일 무대에는 희용사가 함께 서는데요. 홀리님께서 MC를 봐주시고 세림님과 저의 다이어트 대결 몸무게 재기가 공개됩니다. 저희가 올 초에 서로 다이어트를 다짐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취지로 내기를 시작을 했어요. 무려 인당 20만 원 내기를 했고 저의 목표는 40kg대에 진입하는 것 그리고 세림님은 50kg대에 진입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물론 몸무게가 빠졌다고 해서 외적으로 뭔가 달라진다거나 건강하게 체지방만 감량했다거나 이런 걸 절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쉽고 재밌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목표치가 다른 이유는 세림님은 키가 아주 커요. 168cm고 저는 160cm예요. 그래서 목표 체중이 조금 다릅니다. 세림님은 66kg에서 시작을 했고 저는 54kg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아아... 아아... 내 20만 원... 세림님과 저 둘 중 이긴 사람이 20만 원, 20만 원, 총 40만 원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 둘 다 목표치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러면 홀리님이 40만 원을 가져가십니다. 아... 홀리 개꿀... 몸무게 재기 전에 더 재밌는 목불복 게임을 마련을 해놨어요. 거기에 참여해주시는 관객분께는 또 저희가 선물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구경 와주시고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제가 지금 기대하고 떨려 하고 있는 건 짜잔! 희용사 티셔츠 두 번째 버전이 커미 뷰티에서 판매가 됩니다. 제가 작년 커미 뷰티 1회에서 제작을 했었던 희용사 티셔츠는 판매용이 아니고 저희 소장 혹은 저희 무대에서 경품으로 나눠드리는 선물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홀리도 그렇고 세림이도 그렇고 홀동님도 그렇고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되게 편하게 잘 착용을 해줘가지고 사고 싶다라고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는 첫 번째 희용사 티셔츠를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인쇄 방식이 올 칼라 전사 인쇄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단가가 상당히 높았어요. 단가가 높아지면 판매 가격도 높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희용사 티셔츠는 그냥 커미 뷰티 1회차의 추억으로 남겨놓고 이번에 새로운 희용사 티셔츠 두 번째를 만들었습니다. 색상이 단순해서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예쁘게 열심히 그린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망, 용기, 사랑, 저, 홀리, 세림님의 옆모습이 들어가 있는 그래픽 티셔츠가 될 거예요. 반팔 티셔츠이고 사이즈가 두 가지로 판매가 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거는 라지 사이즈고요. 고급 티셔츠를 사용을 했어요. 목 늘어남이나 어깨 이런 부분 미어지지 않게끔 이중으로 덧대져서 박아져 있는 고급 원단의 16수 티셔츠를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한 사이즈는 3X 라지입니다. 이게 희용사 티셔츠 첫 번째 거랑 같은 사이즈예요. 아주아주 넉넉한 사이즈여가지고 덩치가 큰 남성분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여성분들도 원피스처럼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 임부복으로도 입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는 임산부여가지고 임부복으로 입고 있습니다. 3X 라지와 라지는 그래픽 사이즈가 동일하게 들어가는데요.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3X 라지는 21,000원 라지 사이즈는 19,000원에 판매될 예정이에요.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3X 라지 티셔츠의 단가가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개별 포장으로 깨끗하게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양이 약 150장씩 준비가 돼 있습니다. 토요일 150장, 일요일 150장. 티셔츠 재고 남으면 남은 재고로 이불 만드는 영상 올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기대되고 행복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니 사진 찍어요. 언니 손잡아주세요. 언니 안아주세요. 언니 사인해주세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와서 인사만 해주시는 것만으로 전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했었던 말 아직 잊지 않으셨죠? 이 영상이랑 같은 썸네일이 업로드 돼 있는 인스타 피드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자동으로 응모권 신청이 되십니다. 15분 선정해가지고 제가 내일까지 인스타에 선정되신 분들 태그 걸어가지고 또 새로운 피드를 올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고 우린 또 다음부터 한 마리 뵙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날 되세요. 커뮤 뷰티에서 만나요. 안녕.